Decade of Love, 호기심의 10년, XSFM 가스공사 노조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10월 셋째 주 금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 527회 시간입니다 저는 윤세민 레이터와 함께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이런 분노가 아니었으면 저는 방송을 10년 동안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언론도 대중도 밉다는 건 아니에요 당연한 원리 중에 하나예요 고속버스 민폐녀 기사를 읽으면 화가 나지만 모피아가 어느 대기업으로 영전했다 어느 사금융으로 영전했다라는 말에는 화나지 않습니다 그건 큰 도둑이 도둑질한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분노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못 바꾼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놀라운 절망 무기력이 이런 거랑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층간소음이 있으면 윗집과 아랫집이 서로를 살해하기도 합니다 어렵게 구한 집에서 이사를 가기도 합니다 요파씨에 그런 사연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일으킨 건설사와 국토부 관료들을 족치는 일에는 국가정치가 필요합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해결이 안 돼요 그냥 서로만 죽이고 말고 그렇죠 모피아는 그때 또아리를 틀고 잘 사는 겁니다 인류의 가장 큰 기생충들이든지도 모르겠어요 고위관료들 이 사람들 때문에 가스비에 우리의 난방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알아보는 디테일을 다루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것은 알기 싫다 527회를 여러 번 돌려 들어주십시오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번 주는 디테일 끝판입니다 사실 기본적인 고민이었어요 옛날에 뉴스아크부에서 전해드린 엘론 사태도 약간 비슷한 생각에서 시작이 된 건데 필수제, 우리 생활에 필요한 필수제가 민영화되어서 기업이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재난이 생겨요 그래서 그것의 공급이 어려워지거나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거나 라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 기업은 과연 소비자를 위해서 손해를 감수할 것인가? 네,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요 보통 관료들과 끈끈하게 연결된 기초 인프라 대기업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국민 한 사람이 만 원씩만 더 내면 되는데 우리가 왜? 라고 생각합니다 그 만 원은 천만 명에게 걷어갈 수도 있고 1억 명에게 걷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식의 경제 활동을 적어도 20세기, 21세기에서는 권장하면 우파, 막아서면 좌파였습니다 아직까지 바뀌지 않은 그림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그림 안에 한국에서는 가장 적당하게 이걸 축소해서 보여주는 게 가스입니다 가스공사 노조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아기 싫다는 독일산 맥주홈으로 만든 데일리 라이트 맥주홈의 비오틴 액세스몰 하이파이 섹션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운순호조 파업 캠페인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프리미엄 헤어케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다양한 브랜드야, 다양한 라이너 소리가 궁금한 사람들에게는 액세스몰 하이파이 섹션 자, 지금부터 머리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면 죽는 거야 데일리 라이트 맥주홈호? 뭐야, 그건 머리에...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 라이트 맥주홈호 고객이 드나든 자리를 지켜보며 제품을 만드는 고집은 더 커져갑니다 다시 돌아올 거라 믿기에 더 나아진 미래를 준비합니다 정제수를 넣지 않고 자연 추출물로만 가득하게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고 함께 숨쉬는 제품 빅그린의 꿈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빅그린 함께 걸어요 자연주의 천연 샴푸 빅그린 빅그린 샴푸 종류와 관계없이 1,000ml 2개 이상 구매 시 추석 끝난 지 언제 했다고? 얼마나 됐다고? 그새 행사를 해요? 이벤트를 합니다 1,000ml의 행복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었죠 저같이 혼자 사는 남자 이렇게 묻어난 남자들은 1,000ml 하나 넣어놓으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1,000ml 2개면 1년 이상 살 필요는 없겠네요 아니면 하나는 선물로 드려도 되고 그렇습니다 1,000ml 샴푸 2개 이상 구매 시 프리미어 바이옴 탈모 앰플팩 60ml 소비자가가 3만원 상당입니다 좋은거에요? 요거를 증정을 드려요 네 하는 이벤트를 합니다 10월달 내내 합니다 10월 19일부터 31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10월 내로 사세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잖아요 우리 이제 또 모직 울코트 이런거 꺼내 입어요 아 네 그렇죠 네 비듬 떨어져요 어 맞아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 건조해가지고 두피가 건조해져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비듬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두피 속 유수분의 균형이 깨지면서 각질이 모공을 막아서 탈모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도 있대요 왜 그래서 이것 때문에 비싼 두피 케어 같은데 가면은 면봉이나 뾰족한 실리콘 같은걸로 그래요? 네 이렇게 두피 청소해주는거 있어요 우와 힘들겠다 네 거기 막아놓은 피지를 이렇게 닦아내는 그거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요 네 탈모 샴푸도 구입하고 쓱 바르고 자면 끝나는 앰플팩도 받으세요 저희같은 경우에는 10월 동안은 공짜입니다 엑세스몰에서요 엑세스 FM 연중 캠페인 민영화를 막아줘 파업릴레이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민주노총 공공은순호조 한국가스공사지부의 김종곤 대외협력국장을 만납니다 엑세스 FM 스튜디오에 나와계십니다 어서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한국가스공사지부 대외협력국장 김종곤입니다 이름은 파업릴레이 인터뷰인데 가스공사는 파워라기로 정해진건 아니죠? 네 지금 임단역 교섭중이고요 교섭이 끝나면 그런 여러가지 향후 절차를 보고 파업을 할지나 할지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내부에서 협상과정을 지켜보고 계신 분이시니까 파업을 할 것 같습니까? 가스지부가 세 차례 역사적으로 세 차례 파업을 했었는데 파업을 하면 거의 대부분이 가스 민영화와 관련된 법안의 상정 그런 어떤 정치적인 절차에 따라서 파업을 결정 임단역을 진행하면서 파업을 결정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가스 민영화 법률이 사실은 거의 민주당이 지금 민영화 방지법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파업으로 가기까지는 조금 힘들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막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대구에서 바로 오셨습니까? 본사가 신서동이죠? 네 맞아요 대구에서 바로 오셨습니까? 전기공사 노조랑 어떻게 가스공사 노조랑 친해요? 자주 보나요? 전력공사 그러니까 한전노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단 상급단체가 지금 다르거든요 다르죠 네 한국노총인데 작년에 대전할 때 그때 저희들이 가스 민영화 관련해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가스 직수입에 대해서 여러 교수님들과 같이 문제점에 대해서 용역을 같이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담당한 교수님들이 거의 대부분이 전력 민영화를 연구를 하시는 그런 교수님들이라서 얘기를 나눠보신 적은 있다 계속 이제 그쪽 노조의 정책 담당자하고는 계속 연락을 하고 있죠 그런 얘기 안 나눠보셨나 궁금한 거예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정권이 바뀐 뒤에 이런 트렌드가 좀 이상하잖아요 보통 이제 생활물가가 공공요금이 오를 때는 티 안 날 때 올리거든요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전기요금을 여름에 올리고 가스요금을 겨울에 올리잖아요 화가나 봐라 하는 듯하게 전기요금도 그렇고 가스요금도 그렇고 사실은 한전의 적자 가스공사는 미수금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굉장히 압박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 못할 정도의 재무상태가 되기 때문에 올리지 않으면 회사가 파산할 정도의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도 하루짜리 채권을 발행을 해서 운전자금을 운영한 적도 있거든요 일간 채권을 쓴 적이 있다 가스공사가 네 그 정도까지 급박하게 돌아간 적이 있어서 그래서 뭐 급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공공요금을 올린다는 거는 정치적인 부담을 굉장히 지는 부분이라서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 3월이 또 총선이기도 하고 정치권에서 어떤 특히 지금 뭐 여소야대 이런 지지율도 지금 사실 그렇게 좋은 분위기가 아니라서 요금을 올리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리지 않으면 사실은 두 개의 공공기관이 지금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직면할 거는 불을 받을 뻔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딜레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조의 입장을 여기서부터 여쭤봐야 됩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기업이 쓰는 건 말고요 그건 또 다른 얘기니까 가스비가 오르는 데에 대해서 노조가 무조건 찬성한다라는 입장이라면 우리는 그냥 경영진한테 물어봐도 돼요 경영진이 내보내는 보도자료를 봐도 돼요 가스공사 노조의 가스비가 오르는 것에 대한 입장은 뭡니까? 작년에 민요총에서 조합원들 중심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공공요금의 인상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렇게 물으면 국민의 거의 한 85% 이상이 찬성한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찬성한다는 사람은 없겠죠 저희들조차도 반대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제 적자든 미수금이든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부담은 누군가 져야 되는 그리고 전기 같은 경우는 국민의 거의 100%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스 같은 경우는 사실 오지나 미공급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전부 그러니까 전국민이 가스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면 흔히 얘기해서 그러면 가스 요금을 올리지 말고 재정을 투입을 해서 국가가 책임져라 오롯이 이렇게 책임져라 이러면 그 재정은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은 올리기는 쉽지 않지만 요금은 안 올리고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그다음에 요금을 올리는데 단기간에 급등시키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일정 부분 반영은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정부의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정치권에서 어떤 해결 방안들을 내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들도 충분히 찾아보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당은 빨리 올릴 생각인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집에 가스비 나와 있는 카톡으로 오는 걸 보고 있으면 2010년대 후반에만 해도 디플레이션이 우려된다는 기사가 나올 정도였어요 한동안 물가가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이 한국에 사는 시민들은 난방비가 그냥 올랐다고 느껴지지 않고 급등했다고 느껴지거든요 작년 겨울에 원인에 대한 분석이 있습니까 노조에서는 첫 번째는 가스는 이걸 개발을 할 때부터 큰 금융비용들이 지불이 되는 거예요 금융비용이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광구를 개발하면 거의 한 100억 불 정도 10조 정도의 돈을 투입을 해서 하나의 광구를 개발하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계약을 해야만 개발 비용이나 이런 금융비용들이 상세되는 거죠 계약을 수십 년을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20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해야만 이제 그 광구를 개발할 수 있는 여력들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 계약이 필수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이게 가스는 석유 같은 경우는 물성이 달라서 석유는 보관이 가능하잖아요 쉽게 액체로 되어 있으니까 가스 같은 경우는 기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액화시키는데 굉장한 액체로 만드는데 굉장한 비용이 들어요 설비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뽑으면 바로 공급하지 않으면 보관비용도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뽑아서 바로 써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하는 데 보면 유럽 같은 경우는 생산지에서 파이프라인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는 거고 한국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북쪽이 있기 때문에 석나라 비슷하게 고립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이나 우리나라 대만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배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배를 만드는 비용 그걸 또 수송하는 비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지불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단기 시장에서는 물량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광구를 많이 개발할 때는 가격이 싸지는 거죠 공급이 되니까 광구를 개발 못할 때는 가격이 또 급등을 해요 수요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게 약간 엇박자로 한 3년에서 5년의 패턴들이 있는 거죠 고가였다가 그다음에 저가였다가 고가였다가 저가였다가 그런 시장이 행성되는데 그래서 장기적으로 평균적으로 이렇게 도입을 해야만 이게 가장 싸게 도입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전기를 발전하는데도 가스가 도입량의 반 정도는 또 발전용에 쓰이고 반은 난방 그다음에 일반 산업용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런 물량들이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2002년도에 저희들이 파업을 처음 했었어요 공동파업을 했죠 그때는 민영화 저지 공동투쟁본부라고 해서 철도, 발전, 건강보험 그다음에 가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하고 3개사가 공동파업을 했었거든요 똑같이 민영화 반대 그때는 민영화의 문제는 이걸 분할해서 가스공사를 3개의 회사로 분할해서 재벌이나 해외자본에 파는 방식의 민영화 그렇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국민들의 저항 그다음에 또 노조의 파업 이런 것들로 해서 정부하고의 어떤 회의체 이런 걸 만들어서 그 방식이나 방법에 대해서 향후에 함께 논의하자 이렇게 해서 논의를 한 결과에 따르면 사실은 매각 방식의 민영화는 국민들도 반대하고 정부에서도 이건 좀 무리라는 걸 자기들도 느낀 거죠 그래서 그 방식의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 그게 지금까지 20년 동안 흐르는 민영화 그런 포기 그런 방식으로 왔고 그러면 2002년이었으면 IMF에서 제시한 안대로 하려다가 정부 입장에서는 노조가 그렇게 나서고 국민들이 반대해주면 오히려 고마운 거였을 수도 있고 그때는 사실 정부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 정부로 바뀐 무민정부 말이었죠 그래서 논의도 하고 해서 방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는 SRT도 비슷한 경우인데 공공기관은 노선을 더 이상 주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신규의 SR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현재 거의 100% 공적 자본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공기업이죠 공기업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팔겠죠 나중에 나중에 팔겠지만 지금 현재 노선이나 이런 것들은 가스도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가스 똑같죠 뭐냐면 장기 도입 계약을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가스 공사 같은 경우는 그런데 민간 같은 경우는 97년부터 직도입 법이 개정이 돼요 직도입이란 게 뭡니까? 민간이 가스를 도입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수입해가지고 들여오는 제가 그게 가장 궁금한 거예요 청취자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었던 게 수입해 들여오는 과정이 있고 잠깐이나마 어딘가에 모아두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민간이나 공장 같은 데 뿌리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중에 어느 과정인 거예요? 가스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단 우리나라는 나지 않아요 나지 않죠 그래서 해외에서 다 도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가스를 도입하는 도입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엄청난 특혜죠 도입하면 돈이 되니까 도입 자체가 무조건 돈이 돼요 아까 얘기했던 가스 시장은 쌀 때도 있고 가격이 높을 때도 있고 항상 이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도입을 무조건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가스 사용량이 4천만 톤 정도 되는데 발전의 25% 30%를 가스가 또 담당하고 있고 그런 중요한 에너지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도입을 해야 돼요 연간 4천만 톤은 무조건 도입을 해야 되는데 4천만 톤 같으면 매출액으로 얘기하면 60조가 되거든요 60조 돈을 오로지 가스 공사만 도입을 해서 국민들한테 안 그러면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그건 아닌 거예요?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아닙니까? 97년도에 직수입이라는 직도입이라는 법안 개정이 되면서 여기서의 직이란 기업 입장이군요 그렇죠 기업이 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 해서 직접 자기들이 가스 공사를 통하지 않고 자기들이 직접 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신고만 하면 뭔가 현물 투자 시장이네요 기업에게 쉽게 얘기하면 정부가 너희들이 해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 하는 순간 돈이 되는 거죠 그냥 허가하는 순간 손해할 수는 없는 장사 그렇죠 무조건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특혜를 주는 거죠 그럼 그 회사들은 보통 아마도 재벌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목돈이 필요하니까 처음에 처음에 직수입을 한 회사는 포스코에너지예요 포스코에너지 포스코가 사실 민간기업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게 시작을 하고 거기에서 돈이 된다고 보니까 SK, GS 다 직접 하는 거죠 지금 그 액화초년가스 수송하는 큰 배들 있잖아요 그거 다 대겹들 거잖아요 그 로고 받고 그 배 왔다 갔다 하는 그 회사들이 실제로는 계약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인 거예요 그리고 또 웃기는 게 뭐냐면 가스 시장은 한전이 전기를 물론 발전 안 그러면 민간 발전사들이 발전하는 전기를 사서 국민들한테까지 직접 요금을 받잖아요 그건 한전은 다 하잖아요 한전은 다 하잖아요 그런데 가스는 우리가 도입을 해서 소비자한테는 지역의 34개 사의 도시가스 회사가 있어요 제가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도입도 가스공사가 하기도 하고 대기업이 하기도 하고 대기업이 해오는 것도 어떻게 하나요? 한전처럼 가스공사가 사주나요? 직접 자기들이에요 자기들이 직접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해온 다음에 자기들 탱크도 가지고 있고 시민들이 받아보는 요금 고지서에 나와 있는 중견기업들 있잖아요 34개라고요 뿌려지는 건 또 민간이 다 하잖아요 가스공사 하는 것도 있나요? 다 민간 아닙니까? 민간이 다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건데 옛날에는 가스공사가 일괄 다 도입을 해서 필요한 데를 배분을 해주는 방식 그렇게 하면 사실은 가스 요금 자체가 기본적으로 정부의 성인을 받아야 되는 공공요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스공사가 이익을 내고 싶어도 이익을 낼 수가 없는 구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익 자체가 도입하는 원료비에서는 전혀 이윤을 붙이지 않아요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투자 보수율이라고 그러는데 유효자산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너희들이 이 정도의 비용을 그다음에 자산을 투입했으니까 이 정도의 이익은 가져가라 그게 보통 보면 1년에 저희들 회사 같은 경우는 단기 수익이 한 3천억 정도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투자할 수 있게끔 요금을 설계를 해요 그렇게 하는 거 하고 있는데 민간직수입이 도입되면서 2005년도에 55만 톤 전체의 한 1.5% 정도 그 정도 돼 있었는데 2020년 되면 그게 920만 톤이 돼요 엄청나게 느는 거죠 55만 톤이라는 게 한국에서 1년에 수입해 들여오는 4천만 톤인데 가스의 극히 일부분 극히 일부분이어서 1.3%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가 지금은 만약에 수입해 오는 물량이 똑같다고 가정하면 4분의 1까지 늘어난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게 다 대기업 거다 SK, GS, 포스코에너지 그런 지금 한 11개 사에 13개 공급체에 지금 직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물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면 2020년은 가스 요금이 굉장히 쌀 때였어요 폭증한 거죠 갑자기 920만 톤까지 늘었다가 21년, 22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년 연말부터 가스 요금이 폭등을 해요 21년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더 폭등을 해버리죠 그러면서 거의 원료비가 8배 정도 폭등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민간 직수입사들이 도입을 또 안 해요 자기들은 손해 볼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물량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신고한 물량이 신고도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똑같이 900만 톤을 수입해 올 겁니다 올해라고 정부의 공사 측에 알렸다가 손해날 것 같으니까 안 할래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써야 하는 가스의 4분의 1이 안 들어오는 상황이 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된 건가요? 22%까지 갔던 직수입 비율이 15%까지 줄어요 그럼 가격은 더 오르게 되겠죠 그러면 그 물량만큼을 누가 책임지고 누가 도입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전기를 생산하려면 가스가 있어야 돼요 그냥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대기업이 안 들어오면 결국 가스공사가 책임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엄청나게 가격이 오른 걸 들여왔어야 했으니까 원래대로 하면 이익 볼 때 이익 본 대기업들이 이익 못 보니까 빠져 있을 때 보게 된 손해까지 다 가스공사가 책임지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건 방망경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고 책임경이죠 이건 정말 웃기는 게 뭐냐면 자 봐요 20년도 920만 톤 얘기했잖아요 그때 직수입을 주로 하고 있는 크게 하고 있는 포스코에너지 SKGS 관련해서 직수입 3사라고 그러거든요 대기업인데 걔들이 영업이익이 한 6천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2020년도에 네 그런데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2조 2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웃기는 게 뭐냐면 물량이 줄은데도 그만한 이익을 가져가는 거죠 어떻게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까 쌀 때 계약했던 물량들 있잖아요 아 이거 저 뭐 원유 수입해오는 회사들 주로 이런 데서 폭리 많이 얻잖아요 네 비슷해요 이건 돈의 흐름으로 보면 쉽죠 그 기업들이 벌어간 돈 그 이상으로 국민들과 가스공사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2조 2천억이 만약의 경우 직수입 발전사들이거든요 네 그들이 7개 직수입사까지 하면 2조 9천억 정도 3조 정도 되는 돈을 3조쯤 되는 그 정도 되는 돈을 민간이 다 가져갔잖아요 행제네요 행제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성인을 신고 성인 허가해준 정부에서 만약에 이게 공격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미친 소리죠 그걸 2조 3조를 그냥 이익을 보게 한다 지금 난방비는 급등하는데 만약에 가스공사 사장이 그런 소리를 했다 조인트 그러니까 혼납니다 국감 불려옵니다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그걸 환수할 수 있을 방법이 없어요 XSFM입니다 희비스커스 꽃 추출물 65% 유기농 올리브 10가지 베리 추출물 이 모든 걸 하나로 빅그린 희비스커스 샴푸 빅그린 약산성 비건 샴푸 빅그린 희비스커스 아름다운 디자인에서 만나는 동급 최강의 사운드 완벽한 스트리밍 압도적인 드라이버 유닛 남들과 다른 소리를 원한다면 파워 앤 윌킨스 제프린 XSFM 하이파이 섹션 XSFM 하이파이 섹션을 들러주십시오 물론 최저가가 보장되면 사실 수 있습니다 안 사셔도 꼬만이지만 살려고 고민하셨다면 XSFM 하이파이 섹션을 한번쯤 들러주세요 아 옛날에 유명한 영상이죠 희사이시지오 부독한 콘서트 4시간짜리 그건 지금 유튜브에도 아주 고화질로 올라와 있고 그렇죠 그거를 굉장히 고화질로 구해서 이제 저는 그걸 노동요로 한참 틀어놨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약간 아 이거를 진짜 하이파이 환경에서 한번 들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좋아요 그때는 PC 스피커로 들었으니까 네 그래서 그 보통 이제 처음 이사갈 때 혹은 뭐 신혼집 꾸밀 때 이런 때 요런 거에 목돈 쓰시는데 XSFM 들러보실 필요 있습니다 음악을 좋아한다면 나를 위한 사치도 해보자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가격으로 바오앤 윌킨스 제플린을 XSFM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바오앤 윌킨스 B&W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제플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몰에서 파고 있는 거는 뉴입니다 뉴 네 뉴 제플린인데 새 버전 네 이거 원버전 같은 데가 워낙 선풍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바오앤 윌킨스 이것 때문에 떴어요 국내에서는 맞습니다 제플린이 뉴 버전이 나왔을 때 유튜버들이나 매니아들이 왕의 귀환 전설의 귀환 같은 수식어를 붙였었어요 찾아보시면 리뷰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디에 두어도 공간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유려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파이 하이엔드 음질은 이미 많은 매니아들이 다 인증을 했고요 매우 그렇습니다 제가 최저가 최저가 걸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한번 발매가를 찾아봤어요 저희 몰 가격하고 비교해 보려고 발매가하고 저희 몰 가격의 갭 있잖아요 갭 그 갭에 마샬도 들어가요 이 정도입니다 중고가도 찾아봤어요 저희 몰 가격이 거의 중고가입니다 저희는 정품인데요 신제품 정품이고 신제품인데 그렇습니다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돈이 엄청나게 예산을 제풀리는 사고도 남을 정도로 짜신 분들은 지금 저희의 광고에 귀 담아 들으실 필요가 없는데 간당간당 하시는 분들은요 에어플레이나 스포티파이 커넥트에 최적화된 물건들 중에 최상위급 찾으시면 요거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액세스몰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JBL 파티박스와 마이크 상품은 듣는 즐거움에서 퍼포어로서의 즐거움까지 줄 것이고요 액세스몰의 하이파이 섹션을 둘러보세요 내가 죽기 전에 버스킹 한번 해보고 싶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게 가격이 버스킹 하시는 분들 실제로 참고하시고요 아니면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음악 활동하시는 분들 실제로 참고하시면 좋고 그냥 집에서 무드등이 화려했으면 좋겠다 싶은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고요 파티박스 JBL 상품은 이런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대를 제가 봤는데 3개월 할부 아슬아슬하게 가능한 가격대인 것 같아요 할부도 잘 돼요 액세스몰에 있어요 원래 민간직수입은 국민의 선택권 안 그러면 좋은 말을 많이 하죠 자기들은 가스를 싸게 들여와서 싸게 발전을 해서 전기요금을 낮춰서 국민들한테 혜택이 가겠다 기업들이?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직수입을 시작한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익 보는 것은 민간들이고 오롯이 그 부담은 국민들이 다 져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어느 정도 이해했습니다 국장님 가스공사 입사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저는 95년도 입사했으니까 29년째죠 29년 28년 29년 되셨습니다 가스 전문가 아니십니까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선택권이 있으면 더 좋은 가스로 골라서 좋을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선택권이 있을 때? 잡아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국가에서 매년 소비해야 되는 가스는 물론 저희들이 2년마다 장기 체낭가스 수급 계획을 국가 계획을 잡아요 제가 궁금한 건요 선택권이 생기면 더 좋은 가스라는 게 있냐고요?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멍 뚫으면 그 가스를 나오는 가스는 똑같은 가스일 거 아니에요 똑같은 가스 무조건 사야 돼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100억 불을 투자해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광구를 만들어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가스는 딱 정해졌어요 그런데 그 가스를 누가 가져가느냐 딱 정해졌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더 이상 가스를 뽑아낼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0년 동안 생산한다고 했기 때문에 매년 나오는 약간의 조금은 더 융통성이 있겠죠 조금 더 뽑아낼 수 있는 그게 이제 여유분은 거의 많지는 않을 거고 그건 대세 영향을 끼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싸게 도입할 수 있을 때 싸게 도입하고 비쌀 때 도입하지 않을 어떤 나의 권한이 있다면 이것은 그냥 쉽게 노사지죠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은 되게 오랫동안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을 되게 조심스럽게 만드는 나라이긴 합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는 그래서 광구 계약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IMF를 안 겪었고 여전히 100% 그 사업을 가공이 했다 가스공사가 했다 그랬으면 가스공사가 장기적으로 되게 안정적으로 물량을 뽑아낼 만한 어떤 괜찮은 광구를 몇 군데에 독점권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싸게 들여왔는데 어느 날 전쟁 같은 게 터져 그래서 갑자기 국제정세가 불안해지면서 가격이 확 올랐다 러시아가 막 가스를 함부로 잠그고 이래가지고 그랬으면 한국은 노사지죠 한국의 시민들은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어요 가스 가격을 똑같이 내고 그렇다면 이건 더 큰 경쟁력으로 돌아오고 상대적인 국민들의 부로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남을 수 있는 돈을 지금 대기업들이 그냥 가져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손해를 봐야만 하고 시민들의 안정성을 지키자면 가스공사가 손해를 봐야만 하고 그 손해를 가지고 이제는 이 릴레이 인터뷰 할 때마다 제가 똑같은 얘기해서 정말 청취자 여러분들 지겨우시겠습니다만 경제지들은 때리는 거죠 방망경영한테 임금 함부로 올려준다고 실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여기 있는데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민원총에서도 대응을 하고 했지만 방망경영은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가스공사의 구체비율이 높다고 해서 재무위험기간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재무위험기간 그렇게 얘기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구조조정 대상이다 그러면서 자구계획을 내라 가스공사에도 그런 얘기 했을까요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자구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얘기가 언론에 난방비 폭탄 얘기 나오면서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뭐냐면 가스공사의 평균임금이 얼마다 벌써 20년째 똑같은 소리예요 똑같은 레퍼토리인데 노래는 똑같아요 심하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하면서 그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복지가 어떻다 그런 얘기 그다음에 신입 직원들의 연봉이 높다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한전하고 가스공사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하면 한전은 종업원이 한 2만 5천 정도의 규모가 있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가스공사는 매출액이 한 5조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종업원이 4천 명밖에 안 돼요 그건 IMF 전후에 있었던 부분민영화의 영향도 있겠죠 그것보다는 가스공사의 거의 대부분이 설비예요 설비 인력으로 어떤 재화를 창출하거나 매출을 창출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매출이 아무리 많아도 장비로 다 이렇게 가스 배관이나 안 그러면 설비가 많기 때문에 인건비 자체가 3천 명 4천 명 해도 1억 된다고 해도 한 3천억 4천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매출액이 0.1%도 안 되거든요 55조니까 그렇네요 그런데 계속 얘기하는 게 인력 감축 그런 얘기를 계속해요 자동화 얘기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현장에 있는 현장일을 감축하라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해요 작년에도 한 80명 정도의 정원을 줄이면서 현장일을 감축하는 그런 방안들 인력을 없애고 자동화시키는 거 그런 것들로 해서 이제 구조정안을 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80명 감축해야 1억 잡아도 80억이거든요 작년 연말 기준으로 9조 정도의 미수금 그러니까 적자를 받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대기업들 이번에 벌어간 3조가 만약에 가스공사에 들어올 수 있었으면 장기적으로 수십 년 이대로 유지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이제 허점이긴 한데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조사도 이게 사실 정치적으로 부담이잖아요 요금을 올리고 공공요금을 올리고 이게 어떤 정부의 부담이고 그 정책을 하는 사람들의 부담이고 정치인의 부담일 거예요 그래서 그분조차도 이 부분은 요금으로 다 증가할 것이 아니라 세금의 감면이나 재정을 투입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정부 여당의 국회의원 조차도 그래서 저희들이 회사 쪽에도 요구를 했었고 정부에도 계속 국회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가스에 부과되는 세금들이 있어요 세금을 보면 개별 소비세라고 옛날 이름은 특별소비세예요 특별소비세가 민생연료라고 얘기하는 난방비에 지금 부과가 돼 있거든요 특소세가 특소세가 이상하네요 이상하죠 그게 4만 그러니까 톤당 4만 2천 원이에요 톤당 그런데 웃기는 게 뭔지 알아요? 발전용에는 안 붙어요? 아니요 더 싸게 붙는 거죠 더 싸게 붙는 거죠 그거는 전기하고도 비슷하네요 우리나라에서 정글 웃겨요 이거 보면 말이 안 되는 건데 톤당 발전용은 1만 2천 원이에요 발전용은 1만 2천 원 민간 4만 2천 원 4만 2천 원이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흔히 얘기해서 난방이 특별소비라고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세금의 정신은 그래서 한 3만 원 정도 차이 나잖아요 이게 천만 톤 정도 돼요 3만 원 정도 되면 그냥 단순 계산으로 해서 3천 원에서 4천 원 정도가 세입이 되는 거죠 매년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수입 부과금이라고 있어요 세금이 있는데 1년에 한 5천억 정도 5,500억 정도가 거쳐져요 여기도 보면 도시가스는 톤당 2만 4천 2백 원이에요 발전용은 얼마인 줄 알아요? 3,800원이에요 8분의 1, 9분의 1 이게 발전도 전기를 생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발전은 필수세고 난방하고 있는 가스는 그런 필수세가 아니냐 그건 사실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되거든요 왜 세금을 전기하고 비슷한 게 주로 민간에게 가혹해요 보면 그래서 이게 말이 저는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에게 가혹하다고만 하면 화가 나고 말면 되는데 실제로 돈의 흐름을 놓고 보면 기업한테 이렇게 우호적이라는 건 사실상 국부를 기업이 일부 가져간다고 해석하는 게 저는 경제학적으로는 올바른 해석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물론 전기를 생산해서 국민들이 집에서 가정용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산업용이나 안 그러면 다른 쪽에 전기 사용이 훨씬 많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발전용만큼의 도시가스용도 세금을 낮춰주면 1년에 한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돼요 그럼 이것만 어떻게 기금을 마련하든 장기적으로 모으든 이렇게 하면 10년만 모아도 5조, 6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한 작년 연말 기준은 9조 올 상반기 기준은 15조 정도의 미수금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을 저는 요금을 일정 부분 폭등시키지 않더라도 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게 궁금했었어요 오늘은 민간에서 모르는 상식들을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알기로 전기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동절기에 전기요금을 안 내고 미루는 집에 전기를 못 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법으로 왜냐하면 그건 국가가 할치지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가스도 미수금에 대한 그런 원칙이 있죠 민간에 대해서 시장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아 맞다 최종적으로 고지도 받고 걷는 건 민간기업이죠 민간이죠 민간기업들은 지만들 막 끊어도 돼요? 법 없어요? 옛날에 세모녀 사망사고에서 사망사고 때문에 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고 전기도 함부로 못 끊고 가스도 함부로 못 끊어요 못 끊는데 전기 같은 경우는 최소 전력을 공급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 가스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올 국감 자료인데 체납 현황이 나와요 나오는 게 웃기는 게 뭐냐면 2018년도에 83만 건이었어요 83만 건 네 19년도에 82만 건 점점점 줄어요 2020년도에 65만 건이에요 확 줄었잖아요 그렇죠? 21년도에 더 줄어요 53만 건은 줄어요 그런데요? 22년도 작년도에 늘어요 55만 건으로 줄어들다가 늘어났다 줄어들다가 갑자기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힘들구나 우리가 체감하는 것들이 추세는 체납 자체가 주는 추세인데 작년, 재작년을 비교해 보면 실질적으로 건수가 느는 거는 분명히 다시 한번 재검토해 봐야 된다 이게 보통 공장이 아니라 민간인 거잖아요 방금 알려주신 건수가 민간이 가스 미납이라는 건 산자위의 문제가 아닌 수준인 것이 극빈층을 보여주는 척도라서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작년에 저도 집에서 가스문 직원이 도시가스를 할인해 주거나 이런 거 없거든요 없어요 없는데 진작에 경제지에서 구겨놨겠죠 네 그러면 난리가 났겠죠 특히 노조 간부가 어쩌고 저쩌고 해버리면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그런 거 없습니다 똑같이 도시가스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요 없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집에서 가스를 사용을 최소화해요 거의 뭐 안 터는 거죠 그런데도 다 그래요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추워요 날씨가 그런데 저는 건강하니까 가능해요 그게 참고 참고 예를 들어서 파크를 입고 집에서 자고 이렇게 침낭을 입고 듣고 자고 안 그러면 슬립바를 신고 다니고 난방을 거의 바닥난방을 안 하더라도 기본적인 가스 난방을 해야 되잖아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또 온수도 해야 되니까 기본적인 물량이 있는 거죠 그런데 흔히 얘기하는 취약계층 장애인이나 노인이 있는 몸이 더 약해지고 면역력이 더 떨어지면 그런 사람들은 가스비는 가난의 비용으로 갑자기 더 높게 돌아오게 되는 걸 거예요 그렇죠 그 위에 또 이제 소득이 낮으면 그 비율이 확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줄이려고 해도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그 다음에 여름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했던 발전의 25% 30%를 가스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제 파업 현장에서 공공순호조 공기관사업본부장님이 무슨 말씀을 했냐면 거기는 또 아들하고 둘이 산대요 아파트에 그런데 여름 되면 아들 보고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집에 있지 말아요 카페 가서 공부하든지 그렇죠 너무 더우니까 그래서 난방이든 냉방이든 이것은 참아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생존권이에요 진짜 생존권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부에서 뭔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져야 된다는 게 저희들 입장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올려비가 폭동을 해서 대외적인 문제 전쟁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그 비용이 올라갔다 손치더라도 그 부분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흔히 얘기하는 선진국들 이외의 선진국들 보면 영국 같은 경우도 2020년 이후로 해서 38조를 지원을 했어요 전기하고 가스비에 그다음에 어떤 방식 예를 들면 요즘 많이 나오는 건 보통은 바우처를 지급하거나 아니면 요금상한제 우리나라도 얘기 나오는데 요금상한제 그다음에 요금인상제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재정지원을 했었고 그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도 58조 독일 같은 경우는 더 많은 88조 그다음에 웃기는 게 뭐냐면 일본은 우리하고 지금 경제금화가 비슷하다고 얘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일본은 다 민영화되어 있어요 모든 게 민영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조차도 정부에서 동절기 3개월 동안은 누배당 30엔을 지원했어요 지원한 게 금액으로 하면 10조 정도를 지원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부 지원이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가스공사 너희가 책임자라 그러면서 기부금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게 만들잖아요 돈을 만들어서 취약계층에 지원을 해라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 가스공사는 지금 자기들도 일수 쓰는데 무슨 가스공사가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장기적 가스가 도입된 지가 86년부터 하면 거의 30년 40년 돼가요 돼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기금이나 이런 장기적인 플랜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전력 같은 경우는 전력기금을 마련해요 기금을 마련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지원도 하고 만들고 장학금도 주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가스는 규모가 이렇게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준비된 기금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가스도 화석연료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장기천외과 수급계획을 보면 보통 한 15년 이렇게 계획을 잡거든요 장기계획을 국가계획을 잡는데 전체 물량이 점점점 줄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한 4300만 톤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15년 후 2036년 되면 한 3600만 톤 그러니까 이제 많이 주는 거죠 장기적으로 줄 거다 그 제로를 목표로 줄이고 할 거예요 50년 탄소중립을 맞추면서 그럼 그때까지 가스공사가 뭘 준비해야 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환은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재생에너지든지 뭐든지 간에 지금 재생에너지도 보면 민간이 다 민간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거의 민간이 다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어떤 공적기관이 없어요 통합된 공적기관이 없는 거죠 저희들 전임사당이 있을 때는 수소공사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막 이렇게 만들어서 준비한다고 하는 게 있었는데 있었는데 그게 뭐 다 지금 백지화되어 있는 상태고 알고는 조건들어서 그 다음에 그걸 장기적으로 뭐 에너지 재생공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도 없는 거죠 없는 이유가 민간에 다 할 수 있다 민간이 다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주의고 그런 정책적인 흐름 그렇게 갖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일단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정책 자금들이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 제가 그 그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요즘은 작은 공장이나 작은 집 옥상에도 태양광 많이 하고 네 그거 이제 관리해주는 민간기업들도 많이 생겼고 왜냐하면 기술혁신을 바로 공기업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치만 그 회사들도 해서 만들면 한전히 사주잖아요 결국 어느 새로운 기술을 돈을 집행하고 이걸 채용해서 앞으로 뭘 해보자 라는 통합적인 연구를 하는 일은 공기업이 하면 좋은데 그런 일을 할 곳은 에너지 공기업들이고 에너지 공기업들은 해외에서 아까 알려주셨다시피 기금비라도 좀 모아놓고 앞으로 지금 우리가 다루는 에너지 말고 또 무슨 에너지를 공기업에서 맡아서 해야 될지를 하는 일을 준비하려면 돈인데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얘기했던 세금에 붙는 것들을 이제 지금 우리가 제안했다시피 최소한의 도시가스용과 발전용의 세금을 비슷하게 가면서 남는 세금을 지금은 한절의 석자나 가스용사의 미세금의 문제가 급박하니 이걸 지원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어쨌거나 돈이 계속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돈은 기금을 만들어서 대안을 마련하는 자본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게요 만약에 계속해서 어느 정도의 물론 지금 정부가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스에 붙는 세금을 다른 데 쓸 생각하지 않고 에너지 문제에서 계속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정부가 생각을 하면 그 돈을 계속 모은 다음에 대기업들에 비해 앞서서 다른 광구만 투자를 하더라도 앞으로 국민들이 그렇게 지금처럼 가스비 걱정을 많이 할 일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단기적으로 보면 더 나아가서는 ESG 전화한도 국가가 먼저 앞서서 할 수 있을 텐데 아무것도 제가 말한 대로 안 될 거고요 그렇게 보시죠 국장님도 XSFM입니다 XSFM 연중 캠페인 민영화를 막아줘 난방비 너무 비싸지 않아? 이거 다 대기업들 때문이라던데? 가스 원가가 쌀 때는 이윤을 많이 남기고 비쌀 때는 가스 공사에게 떠넘기는 대기업의 수익 모델 한국 가스 공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부족한 가스를 급하게 비싼 값으로 수입할 수밖에 없어 난방비가 폭등하게 됩니다 가스 산업이 민영화된 세상은 빙하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XSFM 연중 캠페인 민영화를 막아줘 이 캠페인은 공공운순 노조와 XSFM이 함께합니다 오랜만에 엄마 보고 갔더니 마음이 짠하더라고 허리도 많이 굽어지고 주름살을 어찌 그리 많이 늘었대 그래도 전에는 머리 숱은 많았었는데 지금 그마저도 휑한 느낌인 거야 엄마 아들이 잘 챙겨드리진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부턴 그 중 하나만이라도 제가 챙겨볼게요 앞으로도 한동안 많은 시민들은 난방비 걱정을 하고 살아야 돼요 지금 이제 협상을 해보시면 사측이 기본적으로 기재부나 산자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쪽에 위에서 받아 듣고 오는 메시지들을 전할 거 아니에요 노조에 그 느낌이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세금을 낮춰줄 거라거나 국민의힘 입장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 사실 여당 입장 결정하고 그다음에 여당의 입장이 정부의 산업을 결정할 수 있는 정부의 입장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가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손쉬운 방법이 가스 요금을 올리는 거예요 그들은 아마 제가 섣부른 예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총선이 끝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 패배하든 승리를 하든지 간에 총선 결과가 나오면 분명히 요금을 인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겁니다 그럴 겁니다 분명히 그럴 거고 그 나머지 부분에 어떤 정책적인 문제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개별 소비세나 이런 것도 특별 소비세로 칭해져 있는 개별 소비세나 그런 것들은 수입차나 골프채나 이런 쪽으로 그런 게 하는 거죠 그런 게 맞죠 맞는데 피수세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난방비 그러니까 난방을 위해서 들여오는 가스에 천연가스에 부과한다 이거는 사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100번 양보를 하더라도 이거는 지지 맞지 않고 노조의 중요한 안 중에 하나 제안 중에 하나 인 겁니다 가스에 붙는 소비세만이라도 최대한 감면을 하면 없애거나 그걸 지금 있는 요금 인상을 해결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라 그렇게 되면 피치 못해서 지금도 이스라엘 전쟁 팔레스탄이 이스라엘 전쟁으로 해서 유가가 폭등을 하니 가스비가 내려갈리는 사실 난방할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도 제일 좋은 거는 가스비가 내려가서 우리가 들여오는 원래 들여오는 그 가격보다 더 내려가서 요금을 그렇게 되면 요금을 인하를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좋은 건 싸지는 거지만 국제시장에서 당장 그렇게 될 리가 없으니까 그럴 리가 없으니 최소한의 지금 발전용 정도에 세금 정도에 인하만 하면 지금 폭탄 난방비 폭탄 이 정도까지의 부담을 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정책하시는 분들이 최소한의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정책 대안들을 마련하는 것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역할이겠죠 최근에 여당이 내놓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무슨 내용입니까 끝으로 이 얘기를 좀 하죠 참 어이가 없어요 뭔 얘기냐면 작년에 가스 도입하는데 폭탄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게 위험하잖아요 수급이 위험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전기도 생산을 못할 정도의 가스 도입이 위험하다 이렇게 해서 자원 안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원 안보 특별법을 여야가 입법 발의를 해요 자원 안보 특별법 네 그게 내용을 보면 자원이 부족하지 않게 비축을 해라 비축을 하려면 지금 비축 업무가 없는 직수입업자는 비축 업무가 비축 업무조차도 없어요 특혜를 주는 거죠 근데 너것들 너것들도 이익만 보지 말고 비축해라 대기업들도록 그렇죠 왜 그러냐면 너것들이 계속 보면 쌀 때는 들여오고 비쌀 때는 가스공사의 수급 부담을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 대기업도 가스공사 하는 것처럼 해라 그럼 거기까지는 그럴듯 하거든요 문제가 뭐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민간 LNG 직수입업자들이 협회를 만들었어요 LNG 직수입업자들이 협회를 만들었다 협회를 만들어서 협회 상검 부회장이나 이런 자리들이 산업부에 있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죠 자세히 해주세요 퇴직관료들 실장 안 그러면 차관급 이런 사람들이 산자부에 산자부에 있던 놈들이 오는 거죠 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와서 로비를 하는 거죠 산업부 가서 전관들이 좋다 그럼 비추금을 가져갈게 그럼 뭐 해달라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들이 2002년도에 아까 얘기했던 가스의 민영화의 방법들이 분할 매각이었어요 도입권도 주고 그렇게 판매권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들이 직수입하면서 너것들 필요한 물량만 해라 시장을 어지럽히지 말고 도입하는 건 좋아 너것들을 사용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도입하는 건 좋은데 그걸 덜해와서 다른 사람들한테 판매하는 것은 사실은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근데 걔들은 지금은 하나의 회사가 수입과 판매를 같이 할 수는 없게 돼 있죠 절대로 못하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가스공사의 존재 이유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것도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이번에 내놓으라고 한 거죠 제3자한테 자기들 도입을 해서 물량이 남으면 제3자한테 판매하게 해달라 우리가 아는 선에서는 그럼 이런 식이잖아요 민간에 간다는 건 SK가 들여온 SK이노베이션이 들여오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권을 통해서 들여오는 가스를 SK이노베이션의 이름으로 민간에 팔 수 있게 한다면 하나의 동 하나의 면이 보통 하나의 가스 회사랑 거래를 합니다 파이프라인이 똑같으니까 따라서 사람들은 민간은 선택권이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신도시랑 계약을 해서 거기로 들어간다 그러면 들어간 뒤에 입주한 시민들이 알게 되는 거죠 여긴 가스비가 3배네 그런데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이사를 나가지는 못할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그 동네만 가스는 비싼 데가 되는 거예요 가스는 그 말씀인 거죠 특이한 거죠 가스는 쉽게 얘기하면 배관 연결하면 무조건 써야 돼요 네 그죠 선택이 어디 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역별로 해서 도시가스 회사가 다 있기 때문에 그 도시가스 회사의 배관을 또 써야 되는 거죠 배관이 다 전국 배관이 저희들이 고압 배관으로 해서 도시가스 주면 소매 배관은 도시가스에서 다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다가 대구로 갔어요 그러면 대구에는 대성에너지에 가스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대성에너지는 한국가스공사가 공급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소매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도시가스는 100% 가스공사가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이제 그렇게 되네요 그렇게 돼 있죠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SK가 공급하고 싶어도 공급을 못하는 거죠 지금은 근데 앞으로는 선경이 재벌이 되게 된 도구도 이거랑 똑같은 거였거든요 국가의 통신사업을 자기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갈 수 있게 되면서 네 그러면은 사실 자본주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통신비 한 사람 휴대폰 비용 내는데 한 달에 얼마 쓰나요 10만 원 그거랑 비슷하게 될 거라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뭐냐면 SK가 웃기는 게 도시가스 회사의 34개 중에 8개가 지금 SKENS라고 SKS SK 계열사예요 이미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SK에서 도입을 하잖아요 제3자 판매라고 얘기를 하지만 SK가 SK가 소매까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판매를 하면 결국은 시장 질서가 그다음에 나머지 공적 영역에 있는 가스공사의 도입권까지 다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그런 문제가 국가적으로 그러면 누가 누가 이익을 보느냐 그럼 거기 파이프라인 타고 있는 그 지역의 시민들만 국가의 다른 시민들보다 좀 더 춥게 사는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왜 그러냐면 그런 수익에 대해서 네 직수입업자들은 싸게 도입할 수 있는 권한이나 혜택이나 이런 것 정부 통제를 안 받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도입하든 비축을 하든 크게 민용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가스공사는 들여왔으면 팔아야 돼요 그렇죠 가스공사는 어떻게 아까 얘기했던 4천만 톤 이렇게 얘기하면 4천만 톤 무조건 맞춰야 돼요 그리고 법에 의해서 민간에는 원가 이하로 넘겨야 될 때도 많잖아요 그렇죠 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참 왜냐하면 공사는 이득 보자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의무만 있는 거예요 책임만 있는 거죠 그런 책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발전을 하다가 발전을 해요 발전을 하는데 보통 우리 블랙아웃이라고 그러잖아요 발전은 1킬로와트만 부족해도 전국이 정전이 되어버려요 그렇죠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러면 그 발전에 쉽게 얘기하면 원전 가동 기저에 깔려있는 수력 그다음에 석탄 이렇게 발전 계속 하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그 1킬로와트는 거의 대부분이 가스가 담당해요 왜 그러냐면 가스는 기동이 쉽거든요 금방 금방 이렇게 전기를 만들 수 있어요 발전이 쉬운 연료다 발전이 제일 쉬운 연료가 가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스의 물량이 최고 높은 가격의 전기를 만드는 최첨단이 가스예요 가스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물량이 국가적으로 보면 딱 정해진 거죠 그걸 만약에 도입 못한다 만약에 민간이 안에서 도입 못한다 이러면 전기 자체가 완전히 끊기는 그런 사태가 오기 때문에 그런 가스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2020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3.8불 정도 그런데 22년도에 34불 40불 되더라도 열대가 뛰어도 무조건 안 들어오면 전기가 안 들어가는데 그런 역할을 가스가 담당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국민들도 부담을 해야 돼요 평균으로 우리는 원료비를 정산을 하기 때문에 미수금을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오롯이 국민들이 향후에는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직수입의 문제는 공용화를 시키든 어떤 폐지를 시키든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원안인데 지금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당 안은 정반대니까요 계속 확대하는 민영화 확대 직수입을 확대시키는 그런 정책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그게 그대로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3G 시장 전부 다 민간기업이 휴대폰 시장 다 장악했다고 해서 그때쯤 되면 언론은 더 이상 그걸 비난할 수 없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광고비로 먹고 살게 되니까 번드르르르한 광고만 내보내주지 한 사람에 10만 원씩 내게 된 이 상황의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지적할 능력이 없어져요 가스도 완전 민영화되면 그렇게 되겠죠 예쁜 에너지 기업들 광고가 줄창 도배를 하고 그 덕분에 관련된 민영화 비판 기자들은 사라질 테고 여당 안대로 되면 그럴 상황이 코앞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뭐 파업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아까 얘기한 법안이 결국은 정원안부 특별법에서 그런 얘기가 되어서 민영상이 아마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더군요 그래서 뺄 것 같고 그 조항을 뺄 것 같은데 분위기가 그러니까 갑자기 SK가 울산 중심이거든요 울산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 강대표 국민의힘 국민의힘 의원들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또 도시가사업법 개정안을 냈어요 내용은 그게 이제 누락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자원안부 특별법이 아니고 도시가사업법에 직접적으로 개정하겠다 해서 개정안을 낸 거죠 의지가 대단하군요 그래서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내년 총선을 보는데 그러게요 지금 파업도 중요한데 내년 총선 결과가 훨씬 중요하네요 이기면 바뀔 수 있겠네요 그 개정안은 그 개정안은 아까 얘기했던 민간 LNG 협회가 내밀고 있는 안이기 때문에 민간 재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치인들이 그걸 안 받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 어렵다고 보거든요 정치는 돈으로 하니까요 그래서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업의 얘기는 올해가 아니고 준비를 한다면 내년 가스지부가 세 번의 파업을 했거든요 세 번의 파업을 했는데 2002년도는 분할 민영화 반대 그다음에 2013년도에 파업을 했었는데 그거는 수도권 순환 파업이었거든요 그때도 한나라당의 김한표 의원이 발의한 게 지금의 내용하고 똑같아요 제3자 판매를 직수입자들이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법안을 도시가사업부 개정안을 내어서 그걸 반대하고 국회에 가서 설득하고 그다음에 수도권 순환 파업을 통해서 결국은 그 법안 자체가 폐기가 됐거든요 폐기가 되면서 파업을 짓고 그렇게 정리한 측면이 있고 2016년도도 똑같은 거예요 16년도에 박근혜 정부에서 시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성과의 봉지하고 같이 엮여서 같이 파업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 부분 또 박근혜 탄핵되면서 없어진 거죠 지금까지 없어진 거죠 어찌 보면 아슬아슬하게 겨우겨우 막았네요 맞아요 국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걱정스러운 거는 도시가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정도 같으면 사실 이거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옛날에 직수입을 만들 때도 석유사법으로 해서 우회적으로 해서 아무도 모르게 그쪽에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어? 직수입이 있네 민간이 할 수 있네 이렇게 해서 막 들어온 거거든요 원래 이런 법 개정은 다들 알게 떠들썩하게 하지 않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직접 공략하는 거 보니까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선거가 왜 민생하고 관련이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세상에 관심이 없으면 공공운순호조 한국가스공사지부의 김정곤 대외협력국장 이었습니다 내년 선거 끝나고 한 번 더 모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금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국민연금공단 노조와 함께 제가 정말 궁금했던 것 몇 가지 디테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함께 만나 주십시오 그것이 나기 시작하자 527의 토요일 순서에서 봬요 XSFM입니다 I, D, W, K I, D, W, K I, D, W, K I, D, W, K